지금 땄어요 아이고, 소박 소박을 하나 땄어요 지금 소박하고 밭에 나오면 먹거리가 많이 있죠? 앞치마에다가 소박을 넣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어요 응 이건 내일 따야 되겠어요 저기 빨갛게 익었으면은 내일 와서 따야되니 이거 도둑맞지 말아야되는데 여기도 있고 일곱개인데 일곱개라 그랬는데 많이 안보이네요 일곱개 일곱개 수박을, 작년에는 도둑을 맞아서 못먹었어요 올해는 도둑 맞기 전에 따야돼요